차경에 져버렸네요 헤드 한방 툭 맞았네 아 나 쐈거든요? 근데 왜 죽을래? 쐈는데 괜찮아요? 아 쐈는데 미치겠네 셋 설치하세요 다치한파가 이걸? 헐 돌아 돌아갈 수 있어 와우 어떻게 쏜거야? 그냥 쏜건가? 저쪽 핀쪽 돌아왔어요 뒤쪽으로 다시 저쪽 반대로 간다 다시 왔어요 다시 와 미친 저걸 못잡아? 벤티 사람인가? 옆으로 반박 켜 켜 오셨다 오셨다 아 아 시 시즌인거 같아 쓰읍 아 오셨다 오셨다 한글자막 by 한효정